첨단과학기술의 산물 반도체 손톱보다 작은 칩에 수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이유는 나노 단위의 초미세 공정 덕분이죠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입자 하나라도 들어가면 바로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라인은 언제나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클린룸이라 부르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도체 클린룸은 훨씬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뭐 믿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죠 세계 최대 크기의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1라인을 무려 520대 1의 크기로 축소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 장난감 블록으로만이죠 일단 블록으로 클린룸을 재현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작했는데 아 참 쉽죠? 라고 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설계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볼까요? 클린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블록은 총 15,000여개 아 조립기간만 무려 8일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미니 클린룸 와우 잠시 감상해볼까요? 어떤가요? 제법 폼이 좀 나죠? 이제 반도체 생산라인이 어떻게 청정한 클린룸으로 유지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로 함께 가보시죠 컴온 컴온 이번 영상은 스톱모션 기법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단 한 컷의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4, 5시간의 촬영시간은 기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과 편집을 동시에 진행하기까지 특히 청정한 클린룸 유지를 위한 에어샤어와 드라이 쿨링 코일과 울파필터 등의 라인 내부 공기조화 시스템을 표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좀 멋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완성된 영상이 궁금하다면 지금 상단에 유아데를 클릭하세요 위에 보이시죠?